다음은 대구지구 조원민 3지역 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원의정 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희 연기된 라이오스 클럽에서 서구 평비 일동 봉사사업 일환으로 대구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서구 평비 일동 주민센터에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로 뭔가 좀 한해를 따뜻하게 낳을 수 있도록 참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단체 회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5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저 그만들에게 맞. 아멘 롯 자막 낙 ips 자막 자막 яли